한글자막 by 한효정 국어의 편견이 뭐냐? 넘겨볼게요 이 네 가지를 한번 제가 꼽아봤는데요 주체적이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 주체학습, 수술학습 많이 강조하죠? 수술학습이 중요한데 수능에서 수술학습은 특히 국어는 하기 어렵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했듯이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비문학의 글을 서론, 본론, 결론 과학만의 글쓰기의 특성을 알고 우리는 읽을까요? 어떤 시든 시기가 딱 나왔을 때 그 시를 정확하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서를 안 보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주체학습이 되기 이전에 각각의 국어가 갖고 있는 영역별로 갖고 있는 특성과 논리를 안 다음에 주체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는 거 고3 올라가자마자 하는 게 부모님한테 용돈 타가지고 기출문제 푸는 겁니다 문제 푸는 건 좋은데 기출문제란 원리를 안 상태에서 풀어야 돼요 원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 풀었네? 맞았네? 틀렸네? 이건 왜 푸네? 왜 합니까? 이거는 원리를 알아서 아, 수능 문제는 이런 현대시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그럼 문제 이렇게 힌트가 있었구나 이게 기준이었구나 이걸 아는 확인 작업이 기출문제고 문제풀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문제 양으로 여러분은 안심하겠죠? 난 많이 풀었으니까 고2 때 문제를 많이 안 풀어도 점수가 잘 나왔거든요 고3 올라오면서 국어를 딱 시험을 봤더니 점수가 안 나와 그럼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그동안 문제를 안 풀어서 점수가 안 나왔구나 라고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고2 때까지는 굉장히 지문들이 쉽고 많이 봤던 작품이기 때문에 안기로 했어도 됐거든요 근데 고3이 올라오는 순간 그게 아니거든요 봤던 문제에서 안 나오고 교과서에서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이제 재수행까지 가미시키면 내 등급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2 때까지 내가 국어 공부를 잘못한 거지 적게 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를 안 풀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공부를 했거나 애초에 국어 공부를 하는 건 시작조차 안 했거나 둘째 하는 거예요 내신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거 분명히 말했습니다 수능과 내신은 다릅니다 내신은 암기고 수능은 암기하는 순간 죽음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고2 모의고사하고 고3 모의고사가 같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고2 모의고사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습니다 공부 안 해도 점수가 나와요 등급이 나와요 또 한 가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행들이 없습니다 재수행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까지 가미되면 고3 올라오면 내 등급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국어라는 건 반드시 1등을 맞아야 되거든요 일단 한글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논리 몇 가지 안 되거든요 논리 그런 다음에 정답의 근거들이 전부 다 지문 안에 있잖아요 내가 정답을 내 머릿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서만 찾으면 돼 근데 왜 1등을 못 맞냐는 거죠 다른 과목처럼 단어를 암기하거나 수학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는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세 가지 논리예요 첫 번째 글쓰기 논리를 알아라 비문학은 두 가지 설명문과 논설문의 글쓰기 논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서론 본론 결론 말한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과학 지문을 쓰는 방법이 있고 경제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글쓰기 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틀을 알고 있다면 글 읽기가 쉬워져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인데 이게 또 과학 지문이야 봤더니 삼성에 대해서 갤럭시, 이게 핸드폰에 얘기한답니다 갤럭시 S3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돼 있어요 봤더니 그 중에서도 사진 기능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글을 읽을 때 핸드폰 얘기가 쭉 나오겠지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사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올 거예요 순서상 그리고 나서 그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읽을 때 다른 내용 다 필요 없고 이 핸드폰의 구성요소가 ABC가 있는데 얘네가 어떤 순서로 작동을 하는구나 이것만 찾으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 설명문, 논설문 각 장르별로 여러분들이 읽기, 글쓰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논리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 글 읽기 논리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서론을 봤을 때 우리가 중심화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얘가 지금 핸드폰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건가 핸드폰의 사진의 기능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건가 중심화제는 핸드폰의 사진의 기능이지 핸드폰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서론이라는 기능은 중심화제의 범위를 좁힙니다 왜? 다섯 개 달락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잡아내요 그러면 내가 핸드폰의 사진의 기능이면 글을 읽어갈 때 주어부, 각 달락의 주어에 핸드폰의 사진의 기능이라는 문장의 주어가 있는 부분 중심으로 읽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군더더기예요 핸드폰의 외모, 외적인 디자인 딱 필요 없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바로 그 핸드폰의 사진의 기능이니까 이런 식으로 글 쓰는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논리로 가면 되고 접속사를 잘 보면 되고 이런 그렇게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논리로 가면 되고 출제 원리는 간단해요 저는 출제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뻔한 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문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글을 썼다면 출제 요원이 어떤 문제를 내던 이 글에서 주제에 관련된 걸 내지 주제 외적인 걸 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수능 전날에 니네가 정말 실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보기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든 뭐하든 뭐하라 주제와 관련된 선택지를 봐라 보기 쳐다보지도 말고 보기가 나온 이유는 여기에 있는 지문의 내용을 보기라는 그림으로 바꿨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내가 보기를 이해 못해도 이 글의 핵심에 나와 있는 선택지 중에서 핵심과 관련된 게 답이 될 수밖에 없다 하물며 적절하지 않아도 핵심을 바꿔 놓은 것뿐이다 사진의 기능이 좋던데 스스로에는 사진의 기능이 나쁘다라고 나오겠지 이게 답이지 엉뚱한 사진의 외적인 디자인을 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아도 이런 게 바로 출제 원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시 같은 경우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시, 현대시 고전시가 너무 쉽습니다 제습을 들은 친구들은 현대시 고전시가 정도는 1분 안에 다 푸거든요 1분 안에 어떻게 푸는가? 예를 들면 현대시가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 문제가 보기 문제입니다 이별이래요 이게 윤동주의 별이라는 시가 나왔는데 그러면 오로지 이별만 보면 되겠죠 그럼 어떤 시어를 물어보든 이별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내면 되고 다른 문제를 풀 때도 3번 문제에서 벌써 핵심이 이별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이별이 따라 나오면 태도는 정해져 있거든요 정서는 그림이잖아요 보고 싶다 그럼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이별 그림이라는 걸 가지고 적용을 하면 다 풀 수 있어요 이게 이 시의 기준이거든요 저도 지금 시를 쓰고 있지만 시를 아무렇게나 쓴다고 해서 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두 줄을 쓰더라도 이행을 쓰더라도 그 둘 사이에는 논리, 주제가 일관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수없이 새로운 얘기들이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도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윤동주가 이게 이별 그림인데 딱 봤더니 비바람이 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별의 아픔입니다 만남의 장애 요소일 뿐입니다 이별로만 보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고전시가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나오든 그 기준에 가면 되고 고호라는 걸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고호는 몰라도 우리가 아는 한글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역시 고전시가도 봤더니 여기에 뭐? 이별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기준으로 어떤 고호가 나오든 갖다 끼워 맞추면 되거든요 왜? 시도, 고전시가도 논리상으로 초장, 중장, 종장이 나오든 가사가 나오든 주제는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글쓰기 논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너무 쉬운 거예요 읽기의 기준을 문학은 보기라는 문제에서 비문학은 서론에서 그 기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구호 공부를 할 때는 비문학은 내가 서론을 봤더니 본론이 안 보이고 문학은 내가 보기나 문제를 먼저 봤더니 여기에 나온 소설이, 여기에 나온 시가 무슨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되면 이제 구호 공부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재밌게 책만 읽으면 됩니다 논술 대비해서 책만 뭐가 나올 거라는 암기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재강을 듣는 친구들의 특징이 그동안 배웠던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찮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버려야 돼 잡서를 보는 순간은 암기하게 되거든요 자꾸 왜 그거를 이별로, 왜 그거를 그림으로 말했는지가 중요하지 왜가 그걸 암기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왜라는 거에 방점을 찍어야죠 왜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세 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제가 좀 전에 간단하게 말했지만 원리와 법칙들이 있겠죠? 원리와 법칙을 익혀야 됩니다 원리와 법칙을 익히면 좋은 게 뭐냐면요 제습을 들은 친구들은 사실은 지문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선택지만 봐도 답이 7, 80%가 보여요 답이 막 손을 들고 있는 거죠 문제 한번 내볼까요? 예를 든다면 다음 중 가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문제 안 보고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상관성을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제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시는 어떠한 형태가 있어도 같은 논리상에서 전개된다 그럼 아까 이별이라는 전제를 봅시다 그럼 선택지 이별 봤더니 이별, 이별의 습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봤더니 이별인 이별인데 고향과 이별,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1번, 2번 때문에 내가 가시가 뭔지 몰라도 게임 끝났어 이 시는 1번, 2번은 같은 선택지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럼 1번, 2번 선택지 때문에 이 시는 역으로 이별에 관한 시가 됐고 그림이에요 그럼 3, 4, 5번 선택지 중에서 이별 그림과 관련 없는 5번 봤더니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 답이 5번이겠죠 상관없죠? 이건 이별인데 바로 이 수능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는 이 지문, 그게 소설이든 시든 비문학이든 다 힌트를 주는 거고요 기준을 준 것이고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걸 그냥 찾아내 쓰는 그런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논리하고 말하는 건 지문상의 논리도 있지만 선택지 간의 논리 상관성을 파악해내는 능력,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 약간 안 좋은 습관이 생겨요 자꾸 지문을 안 보려고 해, 답이 다 손을 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문제 푸는 데 아까 말했듯이 고전 시간 내 문제 푼다, 1분, 30초 이렇게 주거든요 툭툭툭 이렇게 기준 가지고 다 풀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바로 넘어가라고 안 합니다 반드시 저는 지문에서 확인하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논리가 필요해요 그만큼 저는 제술했든 삼술했든 네가 내 논리를 익히지 못했다면 네가 아직도 암기를 하고 있고 암기식으로 문제 풀려고 습관이 배어있다면 그게 6월이든 7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상관없다 기본을 익혀라 하물며 저는 수능 며칠 안 남았잖아요 무슨 공부를 할까라고 애들이 물을 때 저는 기본을 하라고 합니다 기출문제를 적용해서 푸는데 기출문제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론이 안 되네? 내가 보기를 봤더니 이 시가 뭔지 아직 안 보이네? 백발복지 오늘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문학작품 어떤 거든 반드시 보기가 나오고요 보기를 보면 딱 기준이 보입니다 이게 산업화, 도시화인지 이게 이별인지 이게 독재인지 보입니다 그 기준이 안 보인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보기가 없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선택지 봤더니 내가 기준이 안 보인다 공부 안 돼 있는 거예요 구호 공부가 논리만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똑똑해지고 논술도 쉬워지고 세 번째 EBS 이제 고3되면 반드시 풉니다 푸십시오 그러나 제일 나중에 순서상 1, 2단계에서 다 원리가 잡혔다고 생각하면 EBS가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나온다니까 작품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문제나 선택지는 하나도 안 똑같아요 보면서 이거 틀렸는데 이렇게 안 나와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변형시켜서 나오겠지 제가 원리를 가르쳐주면 소설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EBS는 엉뚱하게 나와 있어요 소설 창작의 원리상 이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수능은 그런 게 나옵니다 논리상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EBS를 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의지가 없으면 제로가 되는 거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공부에는 원리가 있다는 거 하나 더 여러분의 의지만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하고자